박사님, 나 저울이야. 네. 여기 좀 와줘야겠다. 무슨 일이십니까? 기니 할 말 있어서. 무슨 말을. 조 회장님 마약공장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. 와서 얘기하자. 옆에 조 회장 있습니까? 아니, 아니, 아니. 없어, 없어, 없어. 죄송합니다, 형님. 그래. 네가 그렇게 간단히 속을 놈이 아니지. 하나만 부탁하자. 우리 아들. 부탁한다. 알겠습니다. 박사 씨. 네, 회장님. 저울 씨는 박사 씨 때문에 죽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저울 씨, 목 갈라지는 소리 잘 들으세요. 어? 죄송합니다. 진짜. 아시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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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으셨죠? 조금은 꼭 다시 빚죠 아빠 짱! 다행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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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